자 그럼 먼저 방출등수인 33등 연습생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. 지금 공개해주세요. 총 득표수 35만 9,859표를 받은 AKB48 치바에리 연습생입니다. 32등을 발표하겠습니다. 공개해주세요. 총 36만 6555표를 받은 밀리언 마켓 소른채 연습생이었습니다. 자 이제 두 명의 연습생만이 남아 있습니다. 블록베리 고효진 연습생 그리고 AKB48 타키오치미우 연습생 국민 프로세님들의 투표 결과 프로세트 48에나마 계속해서 데뷔의 꿈을 꿀 수 있게 된 30등의 주인공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데뷔의 꿈을 꿀 수 있게 된 30등의 주인공은 지금 공개해주세요. 지금 공개해주세요. 총 48만 7,842표를 받은 AKB48 타키오치미우 연습생 30등으로 살아남았습니다. 지금의 간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노력하면 더 높은 결과 바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연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 Commission